어제가 수능 날이었죠. 수능 문제를 챗GPT가 풀면 몇 점이 나올까요? 이번 수능에선 킬러 문항을 모두 뺐다는데도, 그런데도 결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이미지 인식이 어려운 과목은 줄줄이 낙제점, 이미지 인식과 무관한 논란의 수학 22번 문제도 틀렸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챗GPT는 최신 버전인 챗GPT4로 발전하면서 미국 변호사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챗GPT4로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풀어봤습니다. 어떤 문제든 막힘없이 풀기는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습니다. EBS 예상 등급컷 기준으로 3등급을 받은 과목은 화법과 장문, 확률과 통계뿐입니다. 듣기 평가를 못하는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이번 실험을 설계한 김태영 경희대 교수는 챗GPT가 낯선 이미지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표준화된 문자는 사전에 학습하지만 수능에 나오는 그림은 처음 보기 때문에 답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그래도 얘가 더 가깝겠다라고 해서 가까운 답을 고르는 것이 인공지능은 조금 더 절대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약간의 허들이 되지 않았을까. 문자 비중이 높은 화법과 장문, 확률과 통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온 이유입니다. 수학 22번은 표준화된 문자로 구성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챗GPT가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부터 보여주면서 문제를 풀어가던 챗GPT는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